아이고, 잘 기다리는 부분 귀는 귀에 염증이 있고요 눈은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엄청 심해요 이 정도가 염증이 있으면 마취해서 청소해야 돼요 마취를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깊숙이까지 아이고, 힘들었어 고생 많았어 그랬어? 여기 휴식했어? 이렇게 청소했어? 괜찮아? 마취 아직 안 풀렸어? 아이고 염증께, come here, sit 그만큼 세게 너무 이끄는 아가 네, empresas 동의시아 만족도 아는 마취 그것도 너는 아니지 알아듣어 눈에 띄고 아이가 싱구 웃어 굿보이 아이고 힘들어 마취에 널 풀려서 힘들어 도깨 도구 하우스 가 하우스 다운 아이고 이쁘라 도구 다운 도구 다운 도구야 고개를 고개를 내려 도구 다운 비비 도구 다운 아이고 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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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 불쌍해 불쌍해 내 새끼 불쌍해 내 새끼 불쌍해 뭐해 거기서 뭐해 거기서 내 새끼 불쌍해 왜 그러는 거야 도도야 치 좀 쉬어 좀 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이야 좀 쉬어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